교통약자에게 이동을 지원하는 나드리콜이 새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나드리콜 이용자들에 따르면 며칠째 배차가 한두 시간 지연되고 있고 특장차가 배차돼야 할 휠체어 장애인에게 일반 택시가 배차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대구시설공단은 내일부터 새 관제 시스템을 완전 도입하기 위해 시스템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배차의 일부 차질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